3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2점을 앞서 있습니다. 4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2점을 앞서 있습니다. 4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3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3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3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2점을 앞서 있습니다. 5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3대 1의 스코어 박주현이 2점을 앞서 봤죠? 1점을 앞서 봤어요. 4대 2의 시대에서 correl Brooks G20 박주현의 서브 권아현 와아아아 서비스를 잇고 다시 준비하는 권아현 이번에 박주현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박주현의 서브 박주현 아아아아 권아현의 서브 이번엔 박주현에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두 선수였습니다 박주현의 서브 현재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 네 박주현 선수일텐데요 아 아하아 화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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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렛 넷 또 한 번의 서비스 권하현 선수의 리스 권하현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두 번째 게임 앞서갑니다 서비스 권하현 선수의 힌트입니다 범 박주현 아 권하현의 서비스 와 아 따라가지 못 권하현 아 박주현 박주현 실적 맞추리 수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0이 됐습니다 어 와 서브 득점을 했습니다 예 박주현의 아껴야 됩니다 예 긴 서브 서브들을 많이 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주현 권하연의 서비스 대체 맞 권하연 서브 박주현 랩인데요 서비스 권하연 서브 권하연 서브 입니다 아 아 봉착한 권하연 사라 산 서비스 권하연 칵 공정 4점을 앞서있습니다 나 아 9대 사 입니다 아 좋아 아 들오지 연선수의 서비스 한 차례 더 이어집니다. 네트 마지막 점차 동경 박주현 권하윤 버텨내고 있어요! 권하윤 끝! 권하윤 서비스 권하윤 서비스 넷 권하윤의 서비스 박주현 박주현 윤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